2024년 첫 거래일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작전명은 1월은 반도체가 리더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주도주로 좀 많이 꼽혔었던 게 반도체 섹터잖아요. 첫 거래일부터 반도체가 좀 급등해 주면서 연초에 좀 반도체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올해 내내 좀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을지 매니저님 좀 어떻게 보세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고 일단 코스피 지수가 또 신고가 기록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동반해서 올랐고요. 그리고 SK이닉스도 0.6%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모두가 동반해서 상승세를 이끌어 오고 있는데 일단 올해 2024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들어봤을 때 반도체 섹터만큼 장기적인 성장성과 실적 증가폭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해 연말 시장에서 여러분께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반도체 업황을 반영하듯이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전체적인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봤을 때 반도체 종목에 대한 목표가가 계속해서 줄 상향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목표가가 거의 10만 원대까지 다 오는 모습이고 SK이닉스도 17만 원대까지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반도체가 왜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반도체 섹터가 올해 대규모 흑자로 전환한다라는 측면을 겪고 디램 가격의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HBM, CXL 같은 이러한 고부가 가치, 온 디바이스 같은 고부가 가치 시장이 새롭게 열리면서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 디램의 판매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DDR4에서 DDR5로 전환하면서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올해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장에 폭발적으로 성장세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 종목구들의 실적 증가세는 강할 것이고 그 강한 흐름 속에서 반도체는 주도주로서 대장주로 등극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밈 주식이라고 하죠. 이런 상승장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그리고 인기에 편입하려는 그런 매수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반도체주 전반에 걸친 반등장세가 이제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주로 올라가서 약간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는 것으로 지금 시장을 읽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열권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올해 주도주 가능할까요? 네. 저도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쪽이랑 바이어 쪽으로 저는 주력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잘 알려진 상태에서는 2분기 초부터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부터 가동률이 정상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반도체 올해 굉장히 좋을 건데 그 근거로 항상 들고 있는 이유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팔릴 거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실제 스마트폰에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되는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사전 예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팔린다라면 생각보다 반도체 섹터는 1월 갤럭시 S24 출시를 기점으로 한 번 더 점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HBM 관련 종목들 많이 부각되었지만 워낙 많이 올랐고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시기에는 전공정단이 아직까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포커스링 전반적으로 건식 시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포커스링 같은 경우 오늘 TCK라든지 하나 머트리얼즈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월덱스라든지 KNJ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단에서 소모성 부품 업체들 위주로 한 번 보시고 그리고 소재 업체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신다라면 충분히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 굳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제는 전공정단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공정 쪽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신고가 랠리를 보이면서 정말 8만 전자가 눈앞에 있잖아요. 한규수 매니저님은 10만 전자 그리고 17만 닉스까지 말씀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목표가가 상향 조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면 반도체가 주도주가 된다면 그 안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대형주나 중소형주 중에서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종목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려왔어요. 많이 말씀드려서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 하이니스도 이미 올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특히나 PCB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1월 증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온디바이스에 의해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을 장착한 갤럭시 S24가 올해 1월에 출시가 되는데 아마 1월 중순 정도 이후에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게 되면 새로운 인공지능을 장착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고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C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걸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가 돼 온디바이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온디바이스 액트에서 들올랐던 종목들 중에 저는 지금 대덕전자 같은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덕전자고 5.1% 올라가면서 드디어 단기 상승에 따른 밀제도 행보 후에 밀집대를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FC, BGA 같은 부분에서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이 실질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이미 많이 올라갔던 제주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추경 매수를 단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기 시작하는 초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는 이런 전략을 펼치면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가 좀 올해는 반도체 안에서 떠오르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 기판 관련주가 또 잘 갔는데 좀 덜오른 쪽을 보자 대덕전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은 반도체 안에서 어떤 섹터, 어떤 쪽을 보시는지요?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전공정 소재단 동진세미캠을 좋게 보고 있고요.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토 공정에서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이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경쟁 업체가 없죠. 그리고 EUV 공정이 도입되면서 EUV 전용 포토레지스트도 지금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반도체 가동률이 정상화되면 아직까지 동진세미캠이 주목 못 받았는데 오늘 물론 7%는 올랐지만 향후 업사이드 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반도체 온센터 A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최근에 반도체 IP라든지 팸리스 업체,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실작이 찍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소재단이 드라마틱하게 하반기부터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작이 찍힐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가신다면 다른 반도체 업체들 많이 올랐어도 충분히 투자할 기회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반도체 안에서 어떤 걸 봐야 될지 알아봤고요. 저희 바로 다음으로는 두 번째 작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